아 이거를 안 넣어가지고 지금 어머니 정신 어따 두고 다니시는 겁니까? 녹았어요. 빨리 해야 돼요. 두부 요리하려고 큰 두부 그리고 알베기 사갖고 왔습니다. 여러분 알베기 얼마인 줄 아세요? 이거 4천 원이 넘던데? 와 미친 거 아닙니까? 근데 무게가 다르긴 해요. 속이 꽉 찬. 진짜 속이 꽉 찼어. 제가 기존에 사던 데보다 훨씬 더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서 비싸면 또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면서 시작하게 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도 안 켜.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. 아프지 마세요. 아프면 무조건 없습니다. 반죽을 specially Pat ermög 간장은 다가 Marte 소스 고춧가루 things 고추 아마이도 이거 제 점심입니다. 저 혼자 맛있게 먹을 거에요. 속이 편한 음식을 찾게 되더라구요. 그래서 제가 배추를 사온 거구요. 저는 속이 편하게 먹을 때 아주 맛있게 흐르르 하면서 먹을 수 있는게 배추 된장국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놈의 배추가 이렇게 비싸져가지고 살짝 열이 받으려고 했지만 또 속이 꽉 차가지고 또 마음 풀린 아주 단순한 저는 또 이렇게 성성성성 썰어서 배추 된장국을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혼자서 후루룩 후루룩 다 마셨다는 얘기입니다.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배추. 난이도 많이 부었거든요 그리고 반죽을 매운 후 현장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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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게 기다려 그 하나만 먹고 저희가 있어 고기 고기 멸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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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기 고기를 고기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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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ght say 디오부 디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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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디오도 우부 고춧가루 소금 뜨거워 못 먹었다고? 하하하하 한번만 더 먹어보세요 정말 그런 맛입니까? 자 하하하 연기하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치즈 치즈 튀김 양파 계란물 양파 양파 고춧가루 양파 김가루 설탕 간장 잔치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 먹고 싶은 날? 이래놓고 이제 12시에 먹는다 아 이거 내일 여기다 밥 말아먹으면 쓰러지는게 맛받은 불을 자 뭐하는거 이제 썰어둘 잘 안 먹고 물을 잘 안 먹고 이제 썰어둘 다시 물을 잘 안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넣어 그냥 안 먹고 이렇게 좀 더 해요 된장 간장 1스푼 간장 1스푼 설탕 약 30분간 200g 100g 250g 30g 500g 100ml 30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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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지 설정 간장 간장 양념 간장 간장 소고기 조기 이 집은 소고기를 왜 먹냐?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2팩이 15,000원이라 사왔어요 한 팩은 미역국을 먹었잖아요 한 팩으로는 소고기 묵국을 끓여 볼게요 손질해야겠구나 천둥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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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줄게요.